아우 너무 예쁘네 어지러워? 완전 나 못 켜? 이렇게 해서? 뭐해 언니? 펜이야! 아 지금 언니가 나 기다리고 있는데 뜯어보세요 얼마 주고 사셨죠? 1499 1499 비밀번호 같다 애조 내가 좀 해봤지? 잘 찍고 있어? 응 어떻게 했어? 뜯는 데가 없어 어떡하지? 틈이 없는데요? 칼로리에 배 안 뜯어 아우라 글로우래 큰일 났네? 됐다! 잠깐 먼저 와 언니 뜯어보세요 그렇게 해도 못 뜯어? 또 뜯는 개홍기 시원하게 뜯어주세요 이거 칠자 이제 제비아이파이 제비아이파이 기기를 하신거죠? 네 예쁘다 짜잔 오오 예쁘다 일단 구성품을 살펴봅시다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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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이쁘네요 아이폰으로 노트10 찍기 충전기 이 까만색이네요 호주거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하 이어폰 이어폰이 뭐야 이게? 남성꺼 오랜만에 봐서 아우 너무 예쁘네 어지러워 콜 언제 나와 그렇게 해서 뭐해요 언니 켜는거야 펜이야 아 펜이야 아 지금 언니가 나 기다리고 있는지 왜? 잠깐만 켰다 이걸 갖다가 전원을 킨다고 누르고 있으니 내가 진짜 언니 너 또 처음 싸봐요? 오래전에 써봤어요 난 너 틴 거 써봤어 나도 귀엽게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 안드로이드 언니 뭐 옳다 안드로이드 오 let's go 오늘부터 밀어보세요 이쁘다 야 하나는 크네 안되는데? 아 내가 해볼게 그게 케이스인가 그러면? 아닌데 아니 조금 약간 케이스같이 생겼어 그냥 그거야? 케이스가 들어있다고요? 근데 내가 이거 뜯으면 안돼? 뜯어 뜯는다 너무 좋아 지문 안찍히게 할게요 됐어? 됐어? 너무 예뻐 케이스 아니야 이거? 케이스야? 케이스가 들어있네요 좋다 삼성 최고네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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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좀 다시 좀 눌려 한숨 못돼있어 스킵하고 오 이뻐 진짜 오랜만에 잡는다 한 마리 켜 볼게 뭔데? 첫 서진이야 첫 서진이야 이게 찍은데 내가 물어봐 그렇지 않아요? 지금ее cuando 1 2 2 3 2 3